당신 입맛에 별로라면 이거 잘 빠지겠는데? 음! 바로 이 맛이야 제 친구들이 주말에 놀자는데 오빠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한 서너 명쯤 되는데 오빠 친구들은요? 나오실 분 없으세요? 주말에 둘이 데이트하면 되지 뭐하러 친구들을 깨우지? 그것도 저 때 아니면 못해보는 건데 지금 실컷 해봐야죠 이제 우리 나이는 데리고 나갈 친구도 없잖아요 뭐 나간다는데 좋아하겠어요? 그쵸? 선생님 친구분들 중에 싱글들 좀 있어요? 난 학교 선생님들 말고는 싱글인 친구들 없는데 아! 돌싱들은 몇 명 있다 저도 그렇죠 뭐 오빠! 아! 아! 저 안 주문이다! 야! 야! 야 정우야! 여기 여기! 내 친구인 줄 알지? 아들이야! 안녕하세요! 저기는 하나! 인사해 인사! 안녕하세요! 야! 같이 오래간만에 만나는데 하자 하자! 자! 건배! 야! 정우야 이리 와! 같이 먹자! 야! 그래! 오래간만에 만났구만! 이제 오라니까! 아! 야! 진짜? 어! 어머머머! 아이고 참! 아! 아! 그것도 다 나이 들어서 그래요 뭐 먹다가 흘리고 살이 걸리는 거 아! 아니 제가 잠시 딴 생각하다가 젊은 사람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이 입 앞에 왔을 때 입을 벌리는데 나이 들면 음식이 오는 도중에 아! 벌써 입이 벌어진다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잠시 딴 생각하다가요 그것도 나이 든 거고 남 얘기하는데 자꾸 뜬금없이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 나도 나이 들어서 남 얘기 안 듣고 내 얘기만 막 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아! 나 정말 그런 거 싫은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잠깐 딴 생각하다가 실수한 거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흘리고 그러지 않아요 선생님! 나이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구나 이제 그런 나이도 지난 거 같은데 아! 아빠! 아빠! 왜? 전화와 나도 그냥 아빠! 또 오는데? 갖다 줄까? 그냥 놔두라니까 지금 안 받으면 진짜 끝이야! 여보세요? 저기 정우성 씨 핸드폰 아닌가요? 아! 맞는데요! 지금! 너 누구야? 어! 저는 딸인데요! 아빠가 지금! 너 누구야? 어! 저는 딸인데요! 아빠가 지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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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는데? 다시 해봐 왜? 나보고 넌 누구니? 그래서? 딸이라고 그랬지 근데? 근데 또 넌 누구니? 아! 웃겨! 널 뭘로 생각한 거야? 웃으리라 아니야! 지금 상황 엄청 심각하거든? 빨리 전화해봐! 됐어! 넌 신경 꺼! 아빠 갔다 올게! 해보라니까! 혹시 딸이는 거 얘기 안 했어? 저런 짓! Huh. 아우! 저런 짓! 만나야 되도록 저런 거 한번도 못 해봤는데 그 Assimever 안녕! 저런 짓은 15살로 돌아가도 못할 듯이다